안녕하세요. 범죄소년에서 미혼모 효숙 역을 맡은 이정현입니다. 그 영화 장면 중에서요. 제가 미용실을 한번 뒤엎고서 경찰서에서 나올 때 아들이 이렇게 업어주잖아요. 저 그 장면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아들에 대한 사랑. 진짜 그 장면에서는 정말 이래서 아들이 있으면 정말 좋겠구나. 엄마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. 그리고 이제 나이가 나이니만큼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데 남자친구를 빨리 만나고 싶어요.